동물농장이 왔거든요 놀이동산 왔는데 동물을 안 보고 간다? 해결 잘 못하기 때문에 저기요 저기 저기 잠깐만요 왜요 왜요? 저 모기 사야죠 모기 이것도 차감이죠 이거는 꼭 즐겨야 되는 거니까 아 좋았어 그러면 우리 3개 삽시다 60보 카드가 들어있지? 다른 사람 카드인데 잠깐만 야 잠깐만 누가 카드를 잃어버렸네 제가 이걸 찾아줘야겠어요 여러분 카드 두고 가신 분 이렇게 내가 착할 수가 여러분 카드 필요 나 너무 고맙죠? 네 걸음 미션 하고 있거든요 네 만보를 채워야 돼요 오늘 몇 볼 줄래요? 몇 볼을 드릴까요? 만보만 카드 다 주러요 50보 드릴게요 카드 내놔 카드 내놔 자 이제 동물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벌써 힐링된다 아 지금 줄 수 있는데 찾았어요 아니 너무 귀여운데? 제가 이제 먹이를 줘봅시다 아니야 미안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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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천천히 먹어 야 너 체해한다 어떡해 너 먹어 어머 어머 저거 다 저거 뺏어 뺏어다 하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이제 안 돼 안 돼 아 먹을 줄 아는데 내가 저희가 새해 모이를 주러 왔거든요 우와 로기 님 원추 구감하실래요? 네 오 왔다 왔다 아 얘 장난 아니다 손에 새가 많이 오는 사람한테 풀어 왔으면 좋겠어 3 2 1 고 오 잡았어 2대 2 2대 2 3 2 1 1 안 돼 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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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 더 들어왔어 지금 현재 스코어 봐도 로기가 이겼습니다 3 진짜 예 로기 님께 50보 드리겠습니다 50보 고맙다 저희 모의는 안 주나요? 저 뭐야 물 좀 달라고 그 점 사 드시면 됩니다 아 그 모의 말고 물 좀 주세요 그럼 마리아 님 오 오 오 오 여기 앵무새 있어서 자기 말 따라 하면은 몇 점 500포인트 원래 얘네들 배운 말이 꼭 있거든요 안녕 굿바이 헬로 헬로 아 이거 실패 아닙니까 이거 실패 안녕 안녕 으악 안녕 안녕 아 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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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아 끝났어 끝났어 형 진짜 했어 진짜 했어 진짜 했어 선호기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안녕 아 목소리가 가장 비슷하게 해야 돼 어 안녕 안녕 성공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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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야 자가 이제 누리기구 탈 준비 되셨습니까 이제 준비되죠 아 지금 바로 옆에서 보이거든요 아 지금 누리기구가 너무 많아 탈게 놀이동산 왔을 때 이거 또 이런 거 못 참죠 진짜 해야죠 해야죠 1등 500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많이 터진 개수죠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잘하는데 아 아까 집중했어야 되는데 잘할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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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 오 오 동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terce 세 오기님, 오기님, 오백보드 오오! 로기! 아 근데 오늘 앞으로 보니까 피해님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 진짜? 어! 제가 일단 골라볼게요 좋아요 역시! 약간 인사이팅한 놀이기구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타이거 지금 왔거든요 저희가 부메랑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탔는데 생각보다 약간 높은 것 같은데? 아 나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오오! 무서워 갑니다! 제가 간등 가거든요? 잠깐만 오! 아 잠깐만 으아! 너무 높아요! 살려주세요! 야야 큰일났다 큰일났어 아 이거 야야야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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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지러워! 야 여기!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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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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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씻으세요 잘 씻으세요 아 나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놀이기구 타니까 좋은 점이 있어 이게 자동으로 막 흔들려 아 맞아요 으아악! 이제 할 미션은 저를 피해만이시면 됩니다 한 번 부딪힐 때마다 55씩 차감할 거예요 근데 아 너무 하셨어 55요? 55! 55! 오버도 아니고요? 55! 피디님이 어디 타는지에 따라 중요하거든요 지금? 마세요! 아 답하지 마시라고요 안돼! 나 굴리야 굴리야 로기 로기 가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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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놀았더니 뭔가 마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럼 진짜 이걸로 진짜 한 병이 다 쏘는데 한 번 할게 없지 한 판! 가위바위보! 으악! 으아악! 으아악! 와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잘 마시겠습니다 우와 잘 마시겠습니다 한 번 먹어보고 싶었어 진짜 이거 나 약간 탈 수 있을 것 같아 맨 줄 알아? 왜요? 100cm 넘으면 탈 수 있대요 국미도 탈 수 있는 거야 아 이제 갑니다 으아악! 잠깐만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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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서웠어 이제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이제 대망의 메가킹이 네? 가보시죠 지금 지금 눈앞에 보이거든요 저게 아 나 못할 것 같은데 저거 진짜 아 소리도 못 찌르고 계세요 저거 저기 아까 좋다고 막 그러다가 오! 오! 저거 돌어! 저거 아니야! 아니 이게 돌다가 위에 서있어 오! 서있다고 서있다고 나 이거 아니야 이제 가자 아니 아니 저희 다 마이너스 천점씩 됐잖아요 아니 저거를 타셔야 되는데 못 탔잖아요 아 근데 우리 진짜 잘하는 거 있어 우리 마리아가 사격을 진짜 잘하는 거 있어 사격으로 네 저희 점수 나눠갖기 괜찮습니까? 아 이번에 팀 삼천 곱하기 2 해드리고 나눠주시는 걸로 오! 조만요 가나요? 마지마 한 발 남았어 마지막 한 발 남았어 아아악 아아아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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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끝입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저희 마지막 창소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만보기를 올릴 수 있는 기회.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리가 오들거려. 갑시다. 들어오니까 향기부터 달라. 여기서 촘촘하게 가래, 촘촘하게. 잠깐만, 지금 8.3 타워 어디 있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서울 타워보다 높은 거 같은데? 잠깐만,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딱 보니까 약간 유럽 느낌인데, 유럽 느낌? 이런 거 있네. 모든 타워에는 이런 게 있는 거 같아. 우와! 대박! 진짜 예쁘다. 아까 올라올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 힘듦이 그냥 싹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근데 저기 가서 봐야죠. 여기는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약간 더 기대된다, 진짜. 여기를 보니까 위에가 더 기대돼. 제가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느낌도 좋아, 77. 잠깐만! 뭐야? 진짜 서울 타워보다 높네. 아, 그러네. 지금 우리나라 잠깐 제일 높은 거네요. 그러네. 와, 약간 꿈과 환상의 나라로 가는 느낌 아니에요? 잠깐만. 어, 잠깐만. 무슨 깜짝한 사이, 깜짝한 사이. 깜짝한 사이. 지금 바로 77층이거든요. 77층이 온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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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약간 대구의 상징이긴 하네요, 진짜. 오늘 지나쳐왔던 것들이 다 보이네요, 진짜. 우와! 우와! 여기보다 높은 데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와! 스칼 좀 볼까요? 하실래요, 지금? 네? 다행히 오늘은 시즌 운영을 하네요. 아니, 벌칙인 줄. 여러분, 진짜 대구 인사이팅합니다. 와! 무엇까지 했으면 저희 오늘 인사이팅의 끝판왕으로. 아니, 아니. 안 하기 잘한 것 같아. 체험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완전 달라. 즐길 게 너무 많아요. 가족하고 함께 오면 진짜 좋은 장소예요. 진짜 여러분들 즐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오면서 진짜 가족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아, 근데 떨리네요. 아, 맞다. 우리 만보기. 아, 맞다. 아, 맞다. 만. 천. 만. 2천. 2백. 만. 2천. 100. 벌칙자는? 설마! 나 아니겠지? 로겐님! 하이팅! 하이팅! 아니, 괜찮아. 뭐, 로겐님 뭐. 아니, 너무 아쉬운데.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못 보셨어요? 계단에서 막 이렇게 뛰어올라오는 거. 아, 너무 아깝다. 아니, 근데 뭐. 뜻깊게 또 건강하게 내려오니까. 저희는 딱 저걸 타고 내려가면서 로겐님 걸어가는 모습을 좀 아름답게 쳐다보고 있을게요. 그러면 이제 로겐님은 벌칙을 수행을 하시고 자, 마지막에 이제 시청자 분들한테 인사!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즐길 것이 너무 다양하고 좋은 댁으로 오세요! 로겐. 빨리 내려와, 배고프니까. 여기 건강한 다리 다 튼튼하게 만들어. 로겐, 미안하다. 나 편안히 갈게. 딱 지금 해가 딱 지는 듯한 느낌에. 와, 멋있다. 여기 로겐 있다, 여기 로겐. 어디? 아, 나도 타고 싶다. 나도 전경 보고 싶다. 저기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 저도 삼성호 승무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삼성호 승무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퍼데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